신앙 거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되어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치유와 입사제자의 주역이 됩시다. 새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해 성도님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복음치유와 입사제자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으로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매주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치유받으면서 그 다음에 24제자의 삶 속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과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유받으면서 제자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에미아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세상에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을 얻고 권력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 성공 때문에 힘을 얻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 이게 뭐냐. 복음치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복음치유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 52주 강단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 말씀을 들 때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축복의 맛을 여러분 매주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영적 힘이 나와요. 영적 힘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이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슬사 제자 3속에 들어간다. 첫 그림이 뭡니까? 1인 1교회화 운동이에요. 1인 1교회화 운동. 이걸 진행합니다.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해서 교회화하자. 1년에 딱 한 명만. 1회성으로 단순히 초청해서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기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정말 1인 1교회화 운동 해보자. 우리 장노인들이 제안을 했어요. 많은 행사들을 교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와 왔다 와 돌아가면 무슨 별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장노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1인 1교회화 운동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건의를 했어요. 얼마나 바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실속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저는 사람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 보게 되니까 예원교회의 모든 기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랩노드 기관 모두 다 우리 청년회까지 우리 모든 멸류의 모든 남녀 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다 정말 행사성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교회화하는 이런 거기서의 심장을 가지자. 그러면서 세신자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1일 1교회화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세신자를 데려와서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 나가는 영적 책임의식까지 가지라. 한 사람을 제대로 한 번 뿌린 나라 해라. 올해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아니 뭐 1년에 한 명 하자고 난리냐. 그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분이 많아요. 30명 영접시켜서 3명을 교회화 시켜야만이 졸업이 되는 전도 집중 학교와 신학 훈련이 있습니다. 이 신학원을 졸업한 분이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요.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한 명 또 한 해가 지나도록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대다수에요. 대다수. 대부분에요. 여러분 볼 때 저 장노님 참 신앙 좋아 보이지요. 한번 가보고서 물어보세요. 장노님 작년에 한 명 전도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장노님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래 양식 믿는가 이번에 그런 운동하기로 그렇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거의 다 1년 아니에요. 2년 아니에요. 3년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몇 십 년이 가도 단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10년 가도 한 명도 제자 삼지 못하는 거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운동하면 해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지만 나도 한 명을 제자화 해보자.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 가능성이 없어.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그런데 왜 염려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노님이 송구영 씨 예배 드리면서 이 메시지 받고 내가 올해는 한 명 내 꼭 전도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니 당장 이번 주일 날 한 명 오겠다네요. 마음만 먹었는데 마음먹고 고민 좀 하고 기도했는데 한 명 오겠다고 목사님 올해 당장 한 명 오겠네요. 나 깨끗이 빨리 끝내고 자유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되게 부담되었던가 봐 올해 첫 주 오겠다네요. 첫 주 성도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한 명 해야지 한 명 어떻게 하지 누구를 하지 고민만 해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경제적인 어려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돈 돈 돈 그 놈의 돈 죽을 때까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염려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다 천석구 천가지 만석구 만가지 걱정이야. 돈 많은 사람 많은 대로 걱정 없는 대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또 이 나라의 정치 안보 불안 지금 70년 동안 치열하게 대치해가지고 전쟁도 안 났는데 이거를 지금 엄청난 젊은이들이 거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은 한참 일할 나이에 군대 가서 시간 때문에 와 그런 이런 일을 이런 허비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칠까봐 서로 못 믿어가지고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입니다. 올해 너희 시작할 때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갈로가 없습니다. 갈로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 올해부터는 정말로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계해 보는 성도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의 축복을 누려라. 전도의 대열 이제는 헌신의 대열 정말로 이제는 삐치의 대열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이 배경 이 배경을 가진 자는 그 축복 자체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된다. 누리는 비결 그것을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누림의 삶이 뭐냐 참된 누림의 삶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불신자와 똑같아. 장세기 3장 현장이라는 현장은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고민할 일이 막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신자나 차이가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그냥 살면 공식적인 감정이 염려다. 그 정도로 염려가 장세기 3장에 사는 우리 생활 속에 보편화되어 있다. 염려 염려 이 염려는요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공포 이런 다양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래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진 특권이에요. 특권 불신자는 염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염려 똑같이 염려오는데 불신자는 밤을 새우 고민하고 우리 넘어요 하나님께 아래라. 모든 패스 오바 하나님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던집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수고하고 목운침 주님 다 받으십시오. 거기 우리 구원받은 자만이 가진 특권이 이 특권 누리시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아웅다웅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거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맡겨버리고 염려하면 주님께 맡긴 특권 누리면 참된 누림의 삶을 산다. 참된 누림의 삶.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문정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 터지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생전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그게 고민되니까 문제의 사건이 고민되니까 잠도 안 오니까 괜한 새벽 기도하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동돈을 받게 되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죠.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문제 사건 환경 통해서 우리는 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제 사건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어떤 교육이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었는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봐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염려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싸우는 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대진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아다 싸움에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간다. 대진표를 바꿔버렸어요. 대진표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돈을 하니까 하나님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여러 문제에서 작건을 하나님의 스케일 스케일을 체험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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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세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에서 작건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저는 누가 아프다 문제 왔다면 한 단계 영적 업그레이시기려고 문제 줬구나. 저 바로 그걸 해석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겠구나. 기도 많이 해. 기도 계속 해. 짧게 끝나버리면 짧은 응답이죠. 별 큰 거 아니에요. 좀 오래간다. 큰 응답이 기다리겠다. 아멘. 큰 문제 터졌다.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낳은 지 얼마 안 돼 가서 청각장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진단당 났어요. 하늘이 무너졌다.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평생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예배를 안 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일 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그때부터 잠을 안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갑니다. 생전 안 하던 철학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잠이 옵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11시 1시간 딱 자고 밤 11시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 잠이 옵니까. 그때부터 15년을 하늘을 배로 두고 앉았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15년이더라고. 하늘을 배로 두고 개척할 때가 쭉 15년을 하늘을 배로 두고 잔 적이 없어. 나 자야지요. 발 씻고 그냥 뭘로 입을 두고 잔 적이 없다니까요. 그때부터 의자에서 3년 동안 쭉 하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험의 전도자로 만들려고 영적인 더 어려운 남들림을 안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처럼 고난 당한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15년을 하늘을 벼려도 안 잤다니까요. 15년을 일주일에 30일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달을 수밖에 없어요. 소아만 돼도 금식하라는 줄 알고 영적 해석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소아만 돼도 아 하나님 금식하라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불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없는 자를 잃는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필요한 도구로 서시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금방질 것도 딱 잡아놓고 서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그 아들 어떻게 됐냐고 목사대가 농인 지금 팔라우나 성교 잘하고 있어요. 서타야 서타 그 동네 가면 하나님 하신다고 이걸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살아난 모든 것을 합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엄무하고 임문도 있었고 잔머리 굴리고 해결하지 말고 기도가 주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 친자식과 남의 자식은 달라요. 남의 자식 그대로 키우면 때리면 집 나가요. 친자식은 지가 난 자식 아무 때로 집 안 아빠 엄마 덜어붙지 덜어붙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왔다가 시험 다음 떠나버려 안 나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 자식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면 봐도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거이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변동 모든 이런 영적인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환경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감각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자동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변화가 와요. 그 속에 뭐요? 문제 해결의 순서가 다 있어요. 문제 해결의 순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여러분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짐승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육의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 받아서 예수의 손을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려.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영적 존재다. 육체는 짐승과 같은 육체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졌지만 불신자가 없는 것이 있으니 무슨 영이 있느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고 이래야 대화가 됩니다. 어떻게 영과 육체가 대화가 됩니다. 안되죠. 영이에요. 영은 영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대화하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려. 영적 예배에요. 영적 예배에요. 성령도 영이요. 마귀도 영이요. 귀신도 영이요. 전부 다 뭐요? 영적 세계에서 나온 결과가 오늘의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마지막으로 된 것이니라.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서러운 인생이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 볼론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 존재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 염려한다 염려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버려요. 또 마음을 찢는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란 말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염려에요. 그래서 염려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그게 염려에요. 절대주권이 뭐에요? 절대주권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시 고백이에요.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어요. 하나님이 낮출 때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을 때는 어쩔 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염려는 완전 인본주의 삶이에요. 염려하는 사람 특별히 염려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귀란 뜻이 뭐에요? 마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자꾸 이간식이에요. 성도관의 성도관의 사이 가족관의 사이 자꾸 이간식이에요. 자꾸 불신하도록 못 믿어요. 이게 뭐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럼 사단이 계속 불신하도록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됐잖아요. 사기삼장이 태어났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게 주특기잖아요. 주특기. 체질이 이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거 불려놓고 염려하지 마라. 사단에 속지 마라. 둘만 붙지 마라. 하나님 절대 죽고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불신한 걸 자꾸 심어요. 사람 불신해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남북이 왜이냐. 서로 불신하니까. 미국과 북한은 서로 불신하니까. 서로 불신하니까 여야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믿으니까.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사단이 시킨 거예요. 이간식입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속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문제 생기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감사부터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절대 죽고 믿는 사람만 하는 고백이요. 문제 왔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문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이에요. 구원받아가는 자녀 돼가지고 맹식 장로를 하면서 맹식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면서 계속 입에서 전혀 영적인 말 안 나오고 계속 육신적인 그런 상식적인 수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였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데 영적인 말을 할 줄 몰라. 어색해서 못해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오늘 강단 말씀에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성경 읽는데 내가 설교 듣는데 이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 할 줄 몰라요. 한 적도 없어요. 세상 말만 잘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거면한 대로 하나님께 아래를 때 뭐라고 하시오? 감사함으로 한 거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염려를 죽게 맡겨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는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가 안 됐지만 승리를 미리 이미 승리할 거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여 하는 순간 임한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주의하는 순간에 성령은 간단한 단어도 없어요. 바로 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도할 때 임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임하지 않아요. 상처 3장 속에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사는 거 뭐냐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끝으로는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하지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삶 속에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찌 되느냐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못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자. 그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원단 매일 통해서 뭐요? 습관이 영성이다 그랬죠. 그 사람의 습관 보면 영적 상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 습관이 영성이다 그랬어요. 우리 습관이 영적 영성을 척도 영성의 척도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영적 습관을 갖춰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각인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각인 뿌리 내리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 체질에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된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뭐냐? 각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된 사람이 그 다음 오는 게 뭐냐? 기도 뿌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도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아요. 아니 무속인들 물어보세요. 기도 하루 8시간 이상 안 하면 신발이 안 돼서 점이 안 쳐진대요. 8시간 이상 기도 8시간 8분도 안 하잖아요. 아니 무속인들 진짜 무속인들 영팔 받으려고 기도 한다 하잖아요. 무속인 물어보세요. 우리 무속인들 많잖아요. 돌아온 무속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긴 하고 그 말씀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약 기도 그래요. 내가 만들어 기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5분도 10분도 못하잖아요. 자꾸 내가 뭘 하려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천덕 신부가 강원도 산골에 옛날에 겨울에 갔었는데 가니까 입구에 뭐라 사놨냐. 기도는 노동이다. 그분은 성공했잖아요. 성공해. 기도는 노동 좋아하네. 기도는 누림이에요. 아멘. 은약 자꾸 기도 안 하니까 노동이다. 노동. 기도 막 힘든 거 없어요. 무지 힘듭니다. 기도. 기도 힘든데 왜 기도 힘드냐. 말씀이 없으세요. 은약이 없으니까 지갑 만들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은약 있는 사람은 기도 누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각인 기도 뿐이에요. 이 은약을 잡고 기도 하면서 영향력이 뭐요. 이런 사람은 삶에 영향을 입혀요.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용서하세요. 저는 청년때요. 집사 때 장노때 정은주 기도의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닉네임이었어요. 닉네임 하나님 앞에서 기도 너무 재밌는 거 신나게 평생 그래요. 나는 고민이란 단어가 없어요. 염려 걱정 기미 팍팍 끼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느냐 기도의 사람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과 나만이 둘이 데이트해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 가졌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지금 사명 이루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사명 끝나고 가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생정명 사명 기도하는 증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워싱턴에 참 존경하는 참 사랑하는 장노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참 사업하는 장노님인데 한마음께 장노님이 오늘 아침 며칠 소천했다고 오늘 아침에 니동철 먹자 톡이 왔어요. 네 그랬어요. 참 슬프고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사명 끝나면 가는 거다. 사명 사명 다 하고 가는 거요. 천국 입성이라 철파할 거 없다. 찬양하면서 보내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명 예수님은 뭐라고 사명 가지고 사명 이 사명 어떻게 감당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내가 하나입니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성경이 많이 나와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와서 사여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병이 기장하고 사람들이 확 난리 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조용히 기도하러 갔어요. 죽은 자살 나사로 살려고 난리야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시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한 거요. 예수님이 하신했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기도하라고 돈 안 주고 기도하라고 건강 안 주고 기도하라고 문제 준 거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큰 거 온다. 더 큰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보면 22장 39절을 보면 고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습관에 따라 감난 산으로 가서 올라가 기도하시더라고요.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시간나무 습관으로 기도했어요. 습관에 따라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달려 기도하셨습니다. 가상 7은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습관이고 초질관 기도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기도 중심으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까?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기도해 달라고 안 되니까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노에미아 있어도 본 노에미아가 노에미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애통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자기 동족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그 귀한한 동족들이 얼음당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 상황을 들은 이 아락사스다 왕이 이 노에미아가 너무 힘들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 왕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뭐든지 말해봐라. 질문을 할 때 노에미아가 먼저 한 행동이 뭐냐? 기도가 되세요. 먼저 한 행동이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저 왕이 지금 문던데 우리같은 뭐요? 당장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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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 필요하고 좀 필요 이야기할 텐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왕이 지금 도와주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뭘 말할까요? 묵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가 이끄는 삶이에요. 기도가 이끄는 삶.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참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하는 분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맨날에 해보면 알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꼴목이라는 것은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막다른 꼴목 없어요.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으니까 그때가 기도의 자리에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아무리 짙은 안개를 할지라도 태양 뜨면 끝나요.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태양이 딱 뜨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짙은 근심, 염려, 문제, 사건 아무리 많아도 삐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다 근심 물러가버려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이 있어요. 절대 불평, 원망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이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2020년 새해 아무것도 입리하지 말고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은약, 성취, 주역이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8절입니다. 끝으로 행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끝으로 건면할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평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라. 사랑과 칭찬받을만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덕이 있고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육 간의 삶의 규모를 말합니다. 영육 간의 삶의 규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칭찬받을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행편에 차하든지 그런 뜻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행편에 차하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리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행하라 그걸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살라로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어요. 빌리버교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규모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복 배우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과정 이게 뭐냐? 영적 성장이에요. 이것을 행할 때 실현할 때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 해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신앙생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의 생애를 요약해서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의 챔피언들 스윙 받은 사람들을 특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 We the principle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믿음의 도상 아브라함 부터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야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의 우손들이 다 복을 받아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친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사는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요셉의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하니까 어떻게 형통한 자 형통했다는 아시죠? 형통한 자 모두 생각, 마음, 행동 모두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다윗씨는 어땠습니까? 다윗씨는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씨 어디로 가든지 요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셨다. 계속 이겨 다윗씨 가는 것마다 이겼다고요. 다윗씨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니 성리의 삶을 살아서 한결같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처음 했다. 영계성대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나하나 하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진나 안 부르진나 하나님과 교제 하나하나 대화하고 있지 않나 기도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말씀 잡고 있나 하는 이 두 가지에요. 이거 하면 나머지 다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해야 한다.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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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2020년도 형통의 응답을 받게 하여 조합사사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체험해 보금의 선앙 영양을 입혀나가시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너 건심 걱정 말아라. 월트 마틴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어떻게 탄생했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에 몇 주 동안 찬양즙을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 기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당시에 월트 목사님의 사모님이 산욕을 앓고 있었어요. 앓고 있었는데 몸이 되게 아파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교회 주일 저녁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집도 아닌 곳에 와가지고 이 부인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설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 가겠다. 당신이 일 아픈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가겠냐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의 설교를 아빠가 설교하기 원하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빠가 안 계셔도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월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 아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어머니가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월트 목사님이 설교를 받아 돌아왔을 때 이 시를 줬어요. 이 시를 가진 이 월트 목사님이 바로 오리간에 앉았어요.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입니다. 베드로스 5장 7재를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의 염려를 죽게 다 맡겨라. 주님께 제발 맡겨라. 그럼 주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연계 모드의 성도들 2020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 지휘와 24제자 제1, 2, 3 알수의 이 응답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영적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염려 습관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로 강구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면서 2020년 정말 복음 지휘와 참으로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謝 너희 своим 달 아멘 아멘 아멘